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17년 28회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고 있죠. 27회때도 출제됐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했는데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했죠.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X네요.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개가 중개업의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3번 개업 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개사가 아니다 했는데 법인의 임원으로서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속 공개사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입니다. 따라서 3번 또 틀렸고요. 4번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개사의 중개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X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씁니다. 5번 개업 공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지인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죠. 따라서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주관식 시험이 아니죠. 주관적이라는 말은 주인의 관점에서 보는 게 주관적, 객관적은 손님객, 객실, 고객 이런 말 하잖아요. 손님 객자잖아요. 손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객관적입니다. 따라서 손님이 누굽니까? 어뢰인이잖아요. 주인은 개업 공개사고. 개업 공개사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뢰인 입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즉 어뢰인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2번 자격증 대여 등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ㄱ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 양도 대여 다 안 되죠? 그 다음에 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그 다음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그 다음에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 성명 사용하는 것과 사실상 양도 대여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주어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건 자격증 양도 대여와 똑같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했다면 그건 등록증 양도 대여와 똑같습니다. 처벌 규정이. 이번에 그래서 자격증 대여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답 5번입니다. 전부 다 양도 대여 모두 다 해당이 되죠.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5번이 답이고요. 3번은 이 3번은 조금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출제돼서 많은 분들이 틀렸는데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을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의 기재상이 아닌 것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사유를 적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본사의 명칭, 본사 소재지, 본사 등록번호, 그 다음에 5번에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 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 교육을 받았을 것 했는데, 2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고요. 그 다음에 직무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번이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1번이 정답 2번,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3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예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겸업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죠. 법 14조에 있고,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이게 27회 때도 출제됐는데 28회 때도 또다시 출제됐습니다. 법인의 등록기준 거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아마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해마다 패턴이 비슷하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출제되는 파트도 비슷하고요. 4번에 1번이 되겠고요. 정답은 5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안 됩니다.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되고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개사가 아닙니다. 소속공개사이면서 개업을 하게 되면 상도위에 어긋나죠. 이중소속입니다. 따라서 소속공개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만두고 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개사가 아니다. 2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을 하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2번이 맞습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증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지체 없이 교부를 해야 됩니다.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모든 사진은 다 여권용 사진입니다. 옛날에는 반명안판 사진이었는데 틀렸죠? 사진 첨부해야 됩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반납해야 됩니다. 시행규칙 4조 3항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6번, 6번이 좀 어려웠던 내용이죠. 갑과 얼은 2017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소재 갑 소유 X 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정금 5억, 월차임 500입니다. 그러면 환산보정금은 10억이네요. 10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재결한 후 얼은 X근무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개업공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을 고려하지 않았다. 환산보정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환산보정금이 서울에서는 9억이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광역시는 5억 4천, 기타지역은 3억 7천이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임대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임시특례규정 적용됩니다. 임시표준대계 권해 표준 영덕대계를 먹으라고 권했다. 표준 영덕대계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특례가 뭐가 있느냐 하면 2020년 9월 29일 이후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IMF가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월세 못 내는 사람도 최대 8개월간 월세를 안 내도 해지할 수 없죠. 원래 3개의 차임액에 이르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데 6개월간 특례가 적용되니까 2개월 연체된 상태에서 6개월 더 연체도 8개월 연체도 계약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임시특례규정은 서울에서 환산보정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대학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해수기계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거 이건 환산보정금과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환산보정금이 10억이잖아요. 서울에서. 그래서 기역은 최단기 존속기간 1년 이런 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언. 리언은 이게 대학력이잖아요. 대학력은 인정된다고 했죠. 환산보정금이 9억을 초과하더라도. 그 다음에 디겟은 2개의 차임액이 아니라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겟도 틀렸네요. 지금 틀린 걸 고른 거니까 기역 디겟. 리얼. 어른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했는데 환산보정금이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최단기 존속기간 이런 거 다 적용이 안 된다고요.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 적용이 안 되고요. 적용되는 것은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것만 적용이 됩니다. 환산보정금을 9억의 초과되더라도 적용되는 것은 임시 표준 대개 밖에 없다. 6번의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중계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 P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은 중계상물에 해당되지요? 미래의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도시 및 주거학력 연기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계상물입니다. 그러나 리언, 영업용 건물의 비품, 즉 권리금은 중계상물이 아니고요. 디귿도 권리금이죠?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리얼, 소위 대토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도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판례가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기역, 피분양자,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이죠? 피분양자는 분양당한 사람, 분양받은 사람이고요. 수분양자는 받을 숫자,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분양자는 분양해 주는 사람이고요. 시공사가 되겠죠? 시공사 이런 게 근무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이 분양자고, 분양받은 사람이 피분양자, 수분양자라고요. 그 다음에 8번,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했는데 1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지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아니라 자격이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지문은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결격 사유입니다. 등록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아직 3년 경과됐다는 말이 없고 경과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아서 자격 증지되고 그 자격 증지 기간 중에 자격 증지, 업무 증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죠? 그 다음에 4번,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 공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한 후 그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갑과 친구 얼은 얼을 명의수탁자라는 계약명의신탁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얼은 2017년 10월 17일 병소유 X 토지를 매수하여 얼 명의로 등기하였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질명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갑, 얼, 병 갑이 신탁자고요, 얼이 수탁자고 그 다음에 병이 매도인입니다. 갑이 신탁자, 신탁자고요, 그 다음에 얼이 수탁자네요. 얼이 수탁자. 이 두 사람 간의 명신탁의 악증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건 변동도 원칙은 무효인데 계약 한쪽 당사자가 수탁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명신탁의 악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정 제3자가 있다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지득하고요.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것인데 기역 갑과 얼의 명신탁의 악증은 무효이다. 맞네요. 니은 갑과 얼의 위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유효하다 했는데 명신탁의 악증은 병이 알았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명신탁의 악증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겟 갑과 얼의 위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지득한다. 틀렸죠. 갑이 틀렸어 가는 게 아니라 얼이 지득하죠. 그 다음에 리을 갑과 얼의 위약정을 병이 안 경우 얼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그 소유권을 지득하지 못한다. 정은 정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지득합니다. 악이라고 하면 이 명신탁의 악증을 알았다는 게 악이죠. 알았다 하더라도 악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지득합니다. 병이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지득한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확정일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 해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얼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적용 안 된다 했는데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되고요. 물론 전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적용이 안 되겠죠.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얼액의 해지를 통제할 수 있다. 누군데 지금 임차인이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제하면 3개월 지나면 혈액이 발생하죠. 갑은 임대인이잖아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이 임대인이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모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얼은 그 차임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 청구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정액 청구는 최대 1년에 5%밖에 못 올리죠. 그러나 감액 상한은 없다. 따라서 우리 시험에 정감 청구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면 X죠. 정액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감액은 상한선이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1번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소속 공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8조에 의하면 1번은 맞고요. 2번은 중계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이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중계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분이잖아요. 자격증 있는 분은 소속 공개사죠. 따라서 중계보조원 X고요. 3번 중계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받는 게 아니라 중계보조원은 직무교육받아야 됩니다. 보조원이 될 사람은 소속 공개사나 개업 공개사 될 사람은 실무교육받아야 되죠. 4번 개업 공개사는 소속 공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달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아니라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만 됩니다. 5번 이번 시간 11번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12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